하나 둘 셋 오늘은 습관과 연관된 대표적인 두 가지 부위에 대한 뇌과학 실험 이야기를 준비해봤어요 이 두 부위는 바로 전전도역과 기자회기인데 이 실험 이야기를 접하면서 예전 영상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 습관의 컨트롤타워인 뇌를 이해하면 일상에서 우리의 습관을 잘 바꿀 수 있어 내가 행복하게 자기 개발하면서 사는데 힌트가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습관 형성에 이 두 부위만 연관이 있는 건 아니지만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두 부위가 주인공인 실험 이야기를 해볼게요 조, 넷, 구, 알 두 실험은 어떤 실험이냐 바로 이 전전도역, 기자회의 각 부위가 없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보면 이 두 가지 부위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 수 있겠죠 먼저 프랑스 신경학자인 프랑스와 레르미트가 연구한 전전도역에 관한 실험이에요 레르미트는 전전도역이 있는 전도역을 손상입은 환자들과 전도역이 건강한 일반인을 실험근로로 해서 연구원들이 이들의 인터뷰를 진행했는데 연구원들은 피험자들의 대답에 전혀 귀 기울이지 않고 느닷없이 특이한 행동을 취하죠 예를 들면 엄지 손가락을 코 위에 올리거나 종이를 씹는다거나 등 이렇게 황당한 행동을 할 때 피험자들의 반응을 보니 일반적인 사람들은 연구원들의 행동을 뭐 잘못 먹은 거 아냐? 같은 반응을 보이며 당연히 이상하게 여겼다고 해요 연구원을 따라오고 싶은 생각이 들었냐라는 질문에 역시나 절대 그러고 싶지 않았다 라고 대답했죠 반대로 전도역이 손상된 환자들은 거의 대부분 연구원의 터무니없는 행동을 따라했다고 해요 특히 남성 환자들은 부끄러워하는 기색도 없이 연구원을 따라서 벽에 불일도 보며 완벽히 따라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따라한 이유를 묻자 그것도 모방을 해야 한다고 느꼈기 때문이라고 말했지만 따라하지 말라고 구체적으로 알려준 후에도 대부분의 환자들은 여전히 행동을 따라했다고 합니다 전도역이 손상되어서 어떤 행동을 할지 말지 결정하는 능력이 떨어진 거죠 그리고 또 다른 특이점이 있었다면 정상적인 사람들은 연구원의 몸짓 중 일부를 다 까먹은 반면 전도역이 손상된 사람들은 몸짓을 하나도 빠짐없이 기억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낼린 결론은 건강한 전도역은 우리의 초점을 다른 곳으로 바꿀 수 있어 어떤 행동을 억제하거나 실행하도록 만드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거죠 저는 우리의 습관의 항로가 있다면 전도역이 기존의 습관의 항로를 바꾸는 큰 역할을 하고 있구나 이 습관의 시발점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마디로 습관을 관리 감독하며 뭔가 개선할 여지가 있으면 개입을 하는 게 바로 이 전전도역의 역할이라는 거죠 그 다음은 기저역에 대한 실험입니다 신경학자 놀튼 교수는 건강한 사람, 기억력에 문제가 있는 사람, 파킨슨병 환자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모양이 그려진 내장의 카드를 보며 카드가 비를 의미하는지 햇빛을 의미하는지 맞춰보는 실험을 진행했는데 이 카드에는 잠재의식적으로 감지할 수 있는 미묘한 패턴이 들어있었다고 해요 이 가까운 50번씩 카드의 의미를 맞추게 했는데 이 전상인들과 기억력을 잃은 환자들은 실험이 반복될수록 맞출 확률이 50%에서 70%까지 점점 높아졌지만 이 기저역 기능이 크게 저하된 파킨슨병 환자들은 우연의 확률인 50%에서 올라갈 줄 몰랐다고 합니다 일반 사람들은 패턴 파악이 되고 있어 습관현상의 여지가 있지만 파킨슨병 사람들의 대는 미묘한 패턴을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습관을 가질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하네요 이렇게 두 실험을 통해 기저역과 전전도역의 역할을 요약해보면 습관 변화에는 의사결정을 내리고 실행하는 전전도역 그리고 습관현상에는 패턴을 알아보고 자동적인 행동을 하도록 만드는 기저역이 큰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전 기저역이 물을 저장하는 탱크의 역할이라면 전전도역은 수도꼭지 같은 역할이라 이 수도꼭지로 물의 양을 상황에 맞게 잘 조절할 줄 알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 두 부위의 특징이 있다면 전전도역을 지나치게 많이 사용하다 보면 많은 에너지와 의지력을 소모하기 때문에 빨리 지치게 만들어서 이 똑똑한 관리자지만 체력이 좋지 않아 많이 생각하는 건 좋지 않고 기저역은 행동의 자동화 습관의 큰 역할을 하기에 에너지를 체력할 수 있지만 요즘 이런 말 있잖아요 머리가 곱하지다 이런 말처럼 생각하는 과정을 안 거치다 보니 흡연같이 안 좋은 행동의 결과를 생각 안 하고 흡연을 계속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멍청한 부위가 장기적으로는 나머지 내 전체를 지배하는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되는 거죠 바로 습관의 힘 그래서 지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는 생각을 많이 하기 어려우니까 이 전전도역이 아니라 반복 행위를 당당하는 즉 기저역이 우리의 행동을 조정하기 때문에 기존의 습관으로 돌아가 습관을 반복하게 된다라는 거죠 저는 이 실험 내용들을 보고 전전도역의 의사결정 판단 능력을 통해 큰 목표 본인이 원하는 큰 방향성만 먼저 생각하고 많이 생각할 필요는 없죠 그 다음 반복으로 습관 경로가 강화가 되니까 반복하기 쉽게 작은 행동들을 정해서 새 습관을 만드는 데 집중해 행동을 자동화시키는 기저역을 훈련시키면 앞으로의 삶에 행복감을 느끼며 살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건강이라는 큰 목표가 있다면 그러기 위해 헬스장 매일 찍고 오기 같은 작은 행동을 반복하는 것처럼 말이죠 물론 이의 시습관 등 생각할 부분이 많겠지만 지금 당장 디테일하게 생각하면 지쳐버리니까 일단 지금은 크게 대표적인 두세대까지 정도만 생각을 하고 어떻게 습관화할 수 있을지 실천할 수 있는 작은 행동에 집중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우리의 삶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해주는 간단한 습관에 대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카멜레옹이었습니다 좋댓구알 끝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